윈앤올림픽 화견 제2차 아마추어 복싱선수 선발대회에서 라이트 미들급의 임재근 선수 등 10명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이날 선발된 10채급의 선수들은 4월에 열리는 최종 선발전에 나가게 됩니다. 3.1절 경축 제19회 전국사이클 도로경주대회가 서울 청주가도에서 벌어졌습니다. 이날 154.9km의 전 코스를 3시간 59분 23초 7로 주파한 육군 소속의 황보연 선수가 우승을 이기재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2.1절 경축 제19회 전국사이클 도로경주